10년 전을 거슬러서 10년 전을 거슬러서 10년 전을 거슬러서 참 올라가서 다시 인생을 살으라면 지금처럼 인생을 안 살 것 같아. 두 번의 실패를 경험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언니는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서 그냥 즐기면서 사셨더라면 참 돈복도 많고 인복도 많은 사람인데 지금 그 삶이 참 하루아침에 무너진 느낌 그럼요. 언니는 누구로 인해서 소개가 됐던 연애가 됐던 간에 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언니 인생이 참 꼬꾸라진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자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겉과 속이 다르고 그전에는 간슬개를 다 빼줄 것처럼 언니한테 포장을 많이 했을 것이고 많이 또 언니를 만나면서 참 언니한테 친근감을 많이 준 사람 부담감을 주지 않은 사람 대주의 삶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10년 전 9년 전 8년 전 그때부터 사람이 모에 씌운 것 마냥 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었어요. 180도로 맞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느 때는 정말 무섭고 그냥 자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할 정도로 언니가 우울증을 안게 만든 사람이 신랑이래요. 맞아요. 신랑이 참 돈복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아마 바깥에다가 손을 댔을 것이고 조금 무슨 사람들로 인해서 어울려서 무슨 그림에 취미를 붙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격이 안전히 또라이가 돼가고 있었던 거를 조금씩은 느꼈을 텐데 언니가 감을 못 잡았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언니가 감을 잡기 시작할 쯤에 어거지로 빨리 결혼을 진행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언니는 결혼하기 전에 혼수품을 아이를 안고선 갔네 응? 아이를 뱃속에다가 가지고선 언니는 결혼을 했네요. 어쩔 수 없이 언니는 어거지 결혼을 해버렸대요. 네.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해버렸대요. 네. 그래서 언니는 올해 지금 저한테 이별을 할 준비를 하고선 점을 보러 오셨나요? 네. 너무 헤어지고 싶어요. 근데 신랑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네.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외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고 망해갖고는 쫄딱만 해갖고는 애기도 봐달라면 안 봐주고 밖에서 그냥 뭘 하는지 자꾸 사고만 치고. 하아 아주 미쳐버리겠네요. 이혼해달라 그래도 이혼은 안 해주고. 헤어지기 싫대요. 언니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무기를 삼아요. 무기가 누구란 누구냐면 아이를 가지고 협박을 해요. 이거는 엄연히 협박제예요. 협박제에다가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은요 술 먹으면 또라이가 돼버려요. 네. 또라이가 돼버린 데다가 사람을 재워 재우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살 수가 없는 거를 언니는 이미 알고 있는데 참 용쾌 오늘 점 보러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언니는 천운이에요 왜 천운이냐면요. 이 사람이 참 의심병도 많아요 의심병이 많기 때문에 진짜 가지가지로 가지고 있는 건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격지심에 자격지심에 언니네 시댁이 조금 잘 사나 봐요. 언니네 친정. 네 친정. 조금 잘 잘 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하고 이별을 하면 친정이 친정에 있는 돈을 그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를 알거든. 그리고 언니가 몇 번을 힘들다 하니까 언니가 친정에서 돈을 마련해서 그 사람 주머니에다가 대줬는지 그게 조금 많이 타격을 본 거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언니한테 아마 이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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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올해 내년에 언니네가 이별 수가 들어온 건 맞아. 이별 수가 들어온 것도 맞고. 또 이혼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내 점사로 봤을 때는. 운기가 그렇게 기운이 돈다 하면 신랑이 움직이질 않으니. 친정에다가 조금 부탁을 해서 친정에 힘을 조금 받아서 언니가 이혼 절차를 준비를 하는 게 아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근데 이혼을 하면 이 사람은 쉽게 저를 놔줄까요? 안 놔주겠죠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안 놔주기 때문에 언니가 법적에서 언니가 유리한 거를 많이 뭐 자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수집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 놓고서 언니가 만약에 신랑 몰래 조곤조곤하게 차근차근하게 진행을 한다 하면 이혼은 아마 될 거예요. 아 근데 왜 인간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고집이 워낙 세서 말을 해도 네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내가 너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저희 엄마가 친정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생각해서 사실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사실은 아빠랑 해갖고 얼마 도와줬다 근데 또 이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은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언니한테 많은 거를 협박도 할 것이고 언어폭력도 할 것이고. 또 아이를 또 데리고 갔다가 안 준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언니가 거기에서 중심 중심을 쓰지 않는다면 언니에 대한 거를 가지고 이 남자는 아마 지었다가 낳았다 지었다가 낳았다 할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이 사람하고 이별을 안 한다면 언니는 더 앞으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니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니가 약점을 가지고 이용을 해 먹을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했냐면 어찌됐든 간에 한 번 더 친정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학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법정에서 깨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언니한 만만한 거는 언니밖에 없어 언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나중에 초반에는 진을 뺄 거예요 진을 빼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이별을 해 줄 거예요 이별을 해 줄 거니까 그리고 운도 그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감안을 하세요 감안을 했다가 조금 지나면 그게 운으로 이렇게 해서 감싸서 아마 그 사람으로 저절로 떨어져 나갈 수 있게끔 친정에서 막아주신다 하면 아마 이별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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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언니한테 인제 계속 그렇게 압박을 주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빌 거예요 빌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이를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냉정한 거를 찾는 것도 언니한테는 좋은 방법이에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은 이제 참을 대로 너무 많이 참아갖고 여기에 이게 막 얹히듯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제 막 눈물도 안 나요. 그냥 악에 맞춰갖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빨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나긴 밤을 응 자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만큼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지칠 만큼 지쳤고 니 할 대로 하라고 했는데 사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치. 지금 서로 간에 방에 있는다고 한들 뭐하고 한 공간에 있어서 숨 쉬는 것도 솔직히 서로 간에 불편한 것도 맞으니 이별수가 들어왔으니 이별수 들어와 있을 때 언니 내가 절차를 받는다 하면 이별은 돼요. 그게 초반에는 속을 조금 썩은다 해도 후반을 갔을 때는 진행이 되니 나를 믿고 한번 법적으로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조금 내년 수전에는 내 마음이 후련하다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조 thirds 감사합니다.